안녕하세요. 공단기 영어과 교수 이천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험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작지만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여러분, 인생 바꿉니다. 잘 들으세요, 지금부터. 여러분, 목표를 딱 세웠어요. 그 목표를 일주일 만에 몇 퍼센트가 포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25%가 포기해버립니다. 일주일만 딱 지나면. 자, 그럼 한 달이 지나면 몇 퍼센트 포기할 것 같아요? 50%가 목표를 포기해버립니다. 대단하죠? 진짜 보통 아니죠?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듣자 하고 신청했단 말이에요.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서. 완강률이 몇 퍼센트 올 것 같아요? 33%밖에 안 돼요. 그러면 나머지 거의 70% 다 포기하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? 8%예요. 이거는 어려운 목표, 쉬운 목표 다 합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.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2, 3%밖에 안 됩니다. 정말 미치겠죠. 그러면 여러분은 해결책을 제시하겠죠. 또는 원인을 파헤치겠죠. 게으름. 진짜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?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.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못하는 거다. 내가 게을러서 실패한다. 다 그러죠. 게을러서 내가 담배 못 끊는다. 이런 식으로. 하여튼 모든 걸 자기 자신 탓으로 돌리죠.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. 아닙니다. 본능입니다. 본능이 실패하게 한다? 이게 무슨 강아지 소리지? 본능이 사람을 실패하게 한다? 자 여러분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. UCLI 의과대학 로버트 마우모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우리 뇌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특히 뇌과학자들은 특히 더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우리 뇌? 그럼 뇌를 없애버려야 되나? 여러분 뇌는 변화를 정말로 싫어합니다. 항상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엄청 싫어해요. 그래서 도망쳐버립니다. 못해! 이렇게. 그러니까 하루에 결심을 딱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못해! 그래요. 못하겠대. 그러고 한 달 지나면 50%가 못한다고 다 도망쳐버립니다.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? 있죠. 있으니까 지금 이 캐스터를 찍는 거죠. 이 마우어 교수가 로버트 마우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뇌를 속이래요. 뇌를 속여라. 뇌를 속여라. 그러면 어떻게 속이냐? 갑자기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해봐라.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. 대박이죠. 제가 다 해봤어요. 진짜 대박이에요. 습관 만드는 데 최고예요. 어떻게 하나?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기 못합니다. 여러분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.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일주일만 지나면 1시간 바로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5분만 일찍 일어나게 해도 장난이 아닐걸요. 여러분은 저절로 계속 더 일찍 일어나요. 신기할 정도로.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더 공부하자. 나는 10시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부터 11시까지 하자. 나는 12시까지 했으니까 이제 1시까지 하자. 처음에는 하죠. 한 3일만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못해 그러죠. 저절로 그냥 싫어해요. 그런데 10분만 더 해보세요. 10분만 딱 더 하는 거는 뇌도 몰라요. 그러니까 이거 도망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적응해 나갑니다. 이것이 여러분 삶을 진짜 바꿔놓습니다. 하루에 단어 10개 더 외우기 쉬운 것 같죠. 잘 안 돼요. 한 개만 더 외워보세요. 아니면 두세 개만 외워보세요. 이게 정말로 잘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 변화를 이루어 나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요. 그것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짜 매력적이죠. 이것은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다 실험을 거쳐봤기 때문에 수천명 수만명을 통해서 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. 따라만 하면 돼요. 저도 해봤고 진짜 변화입니다. 그러면 미션입니다. 오전 7시 전에 카페 내 카페 가서 출석 체크해보세요. 하세요. 9월부터는 제가 직접 체킹을 할 겁니다. 여러분 두 번째는요. 완강률을 100%로 만들어 놓으세요. 그거 조금씩 조금씩 더 하면 되잖아요.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싫어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잖아요. 이게 미션 2입니다. 자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 안겨준 적 없다.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요. 쉽지가 않죠.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 부족이다. 게으름이다. 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니까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다 검증이 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캐스터를 찍은 겁니다.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.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.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반드시 합격 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자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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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